보린도 전서 11장 23에서 32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신 날 그 밤에 빵을 들어 주님이여 배반을 당하시는 그날 빵을 드셨습니다 여러분이여 배반을 당하면요 빵을 드십시오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원더 브레드를 먹으라는 것이 빵이 아닙니다 성경을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세요 여러분이 배반을 당하면 여러분 인생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배반을 당하신 날 빵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을 배반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해요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은 후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감사기도를 드려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한대요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빵을 뗀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배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배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적용이 됩니다 배반, 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폭행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고 걱정도 하고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기초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십자가에 박으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도망을 가면 십자가에 박히는 걸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박힐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가족과 남동생 또 여동생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망가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은 자식이 구원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넣으신 그 상황을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요 도망가도 안 되고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도 안 됩니다 25절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회용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상하거나 화내지 마세요 이런 경험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잔을 듣는 것인데 새 언약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때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인 새 언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 막혀 있을 것입니다 26절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주님의 이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은 것은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있고 약하고 죽기도 합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알죠 약속도 여러분 압니다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반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랬을 때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먹여라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 말씀을 읽기보단 주님께 감사하기보단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고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의 새 언약인데요 그 외에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그건 심판의 징계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을 쓰세요 주님은 상황을 써서 너 잘 가고 있니 아니면 못 가고 있니를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너희를 점검해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시험해서 바른 길로 가는지 보아라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컵과 빵을 가지신 후에 다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찬식을 매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찬식은요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바뀐 것을 진짜 보여야 돼요 OK OK Pastor Inge, I will first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